아니 배추가 애기만 해 애기 7, 8살짜리 애기만 해요 아이 딴 짓도 잘 됐어 배추 아이 근데 이것만큼 못하죠 아주머니가 제일 잘된거에요 잘 됐죠 끈이 많았나보죠 아 끈이 어디서 났대요 그 집은 아 끈이 어디서 났대요 그 집은 아 끈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끈도 사자면 몇천원씩 할걸요 아니 내일도 묶으면 되죠 뭐 내일 네 아니 아까 우리 미물로 우리 아줌도 있었으니까 묶어서 먹는데 묶이는 아세요 어머니야 그렇잖아 암 말하더니 배추가 풍으면 어색해 얼어풀지 네 그렇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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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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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